네 안녕하세요 곰팡이요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아시죠? 10만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 진짜 정말로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이 되면 약속했던 공약이 있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군수보다 그 녀석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바로 객강구 새끼 객강구를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라떼다 객강구를 잡을 건데 객강구가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래서 잡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 객강구는 바다의 바퀴벌레라고도 하고요 엄청나게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녀석들이에요 객강구는 갑강루예요 칼필을 하고 또 식용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식용으로 사용을 해서 먹는 지역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제가 그 지역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요 객강구는 굉장히 역겹다 먹었는데 비린내가 가시질 않는가 입안에서 비린내가 엄청나게 맴돈다 이거 완전 라떼 써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공약을 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 없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절대 억지로 하는 컨텐츠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주아주 개 극혐이지만 객강구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주아주 극혐이지만 같이 가요 렛츠 고우 우와 나 이거 완전 라떼 버렸어 여러분 10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객강구를 잡으러 왔습니다 강구야 객강구야 스타르기레이 갯갯갯강구야 어 이쪽에 객강구 새끼가 벌써 보이네요 자 이 틈에 굉장히 많죠 진짜 너무 새끼 너무 극혐인데 이거 자 일단 한 마리 먼저 잡아볼게요 맨손으로 바로 두들겨 뺄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이쪽에 이렇게 두들기면은 오우 이야 근데 얘네 진짜 얘네 백스를 너무 많이 찍었다 너무 민첩해 객강구 잡는 연습 해놨어야 되는데 객강구의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이 새끼의 또 눈치가 빨라요 그 술자리에서 눈치게임 시작 1 이렇게 바로 야배하게 외치는 녀석이에요 백스가 지금 거의 4차 전직했어요 눈치도 빨라요 위에 내가 찍고 있는 거 알고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혼자 밖에서 안 나오고 있죠 객강구를 멀리서 보고 살살 다가가야겠네 진짜 빠르다 와 오케이 자 이렇게 숨어있죠 자 이러다 한번 잡아볼게요 잡았습니다 객강구 첫 개시 1초 전 자 여러분 객강구입니다 아주 혐오스럽게 생겼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빨이 살짝 보이고요 굉장히 민첩성이 빠른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긴 페트병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자 자 일부러 이렇게 제가 물을 담아왔습니다 잘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이 녀석들은 물 속에서도 숨쉬고 밖에서도 숨쉬고 천하무접 불사하신 스웨기들이에요 야 이제 한 마리 잡았다 이거 어떻게 잡냐 저기 또 있습니다 요령이 생길 거예요 이제 요령은 솔직히 스피드 밖에 없어요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배꼽 나와있는 귀여운 새끼 보이세요 아 귀엽죠 자 이런 새끼 이렇게 밑으로 보내 밑으로 보내 보고 아 물로 떨어들였어 와 근데 물 속에서 헤엄쳐서 벽에 붙어있네 이 물개 같은 새끼 진짜 웬간한 거 잡는 거 보다 어려운데 10만인데 이 정도 수모는 겪어야죠 그죠 편하게 잡아버리면 또 재미없잖아요 제가 좀 화나고 빡치는 것도 여러분들 봐야 재미있죠 여기 객관구 이 사이에 미친듯이 많아요 안 보이시죠 보세요 이제 객관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우와 개크다 이제 손으로 잡을게요 크면 컬츠로 두네요 알죠 이 덱스가 나중에 역주행을 합니다 자 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잡았다 잡았어요 와 근데 얘는 얘는 너무 큰데 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입도 보이고요 와 얘 너무 큰데 얘는 아 괜히 잡았어 와 진짜 크다 와 내가 얘를 와 그래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지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 사이에 큰 놈들 겁나게 많아요 저 홀라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수시겠습니다 와 여기 객관구 바시다 객관구 바시에요 여기 저 위에 있는 거의 잠자리 잡듯이 한번 잡아볼게요 요렇게 크롬 요렇게 크롬 아이고 떨어졌다 아직 많아요 괜찮아요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빼면은 손으로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얘는 크잖아요 어 생각보다 둔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잡았죠 이 다행히 애들이 공격성은 없어요 베리 카인드한 녀석들이에요 굉장히 착해요 애들이 물에 넣으면 얌전해지네 자 다시 꺼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게요 아 하객진이라고 하죠 와 너무 큰 애들이 너무 많다 와 와 작은애 하나 큰애 하나 뭘 잡을 것이냐 여러분 저는 재미를 선택하겠습니다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밌어야 되잖아 얘 되게 외계인처럼 생겼다 아 극혐 이 쉐기야 쉐터 포킹 극혐 다시 작은애 가자 잡았다 여러분 제가 요령이 생겼습니다 너희 다 뒤졌어 이새끼들아 다리 경련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따가 더 경련할 거야 땀이 아주 비오듯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지금 땀 때문에 아주 미쳐 뒤져버릴 것 같아요 근데 재밌네 이렇게 뭐라도 잡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또 큰애야 또 얘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겠다 봐봐 큰애는 두뇌예요 그래서 여기서 톡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어 아 으이 새끼 자 저기 작은 녀석이 있습니다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어 아냐 너 아직 살 수 있어 그렇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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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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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벽에 일단 벽에 붙어 그렇지 정신없지 괜찮아 정신없지 괜찮아 지금 정신 못 차리지 괜찮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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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길들이기 완성 이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통통 하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객강고 풀파티 현장에 왔습니다 자 일단 얘 날치기로 잡을게요 날치기 날치기 잡았다 잡았습니다 객강 구과자라고 해요 과자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좀 걱정인 게 있어요 지금 잡은 객강구들이 너무 커요 다 제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크기가 조금 작은 녀석들을 학익진으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아 쟤 못 먹어 쟤 못 먹어 쟤 지금 거의 거미예요 거미 자 보시면은 여기 자 이게 뭐냐면요 흰색 객강구가 아니라 객강구 탈피 껍질입니다 네 그렇죠 안에 텅텅 비어있어 버려 비어있는 건 맛있겠지 여러분 저거 보이세요 이 들체 끝에 보이세요 저거 매미 아니에요 매미 잡아야겠다 아 쟤 졸라 크다 자 매미 잡았습니다 여러분 매미를 자 매미 긁치기 보여드릴게요 어 어디 갔어요 진격의 거인입니다 저는 바로 손으로 덮쳐 잡았죠 바로 잡았죠 너무 크죠 또 너무 크죠 큰일이죠 작은 녀석들 좀 잡을게요 쟤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반만 탈피해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사이즈는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았어요 미치겠다 여기 보시면 눈망울 아주 초롱초롱한 외계인 아기 새끼들 보이세요 외계인 아기 새끼들 어 여기 조그만 애들 있다 잡기 진짜 힘들 거예요 안 보이시죠 보호색이 뛰어놔야 되리라 잡았다 여기 지금 걸쳐 있어요 보이세요 장갑 틈으로 잡았습니다 장갑 틈으로 자 길들이기 성공한 거죠 또 거의 저는 객관구 마스터예요 자 여기 아주 자연스럽게 넣어버릴게요 들어가 자 이 녀석과 지금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도 못 가 일로도 못 가 위로 못 가 일로 못 가 일로도 못 가 위로 갔어 일로 못 가 자 지치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지구력이 좋겠지 거의 다 잡았다 눌렀다 눌렀다 어딨어 아 떨어졌어 이씨 트랍탑 고둥이에요 고둥 보이시죠 참고둥인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진짜로 미치겠다 버려 자 물고기 때 보이시죠 저기 물고기 한 5마리 6마리 방금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냐면 제가 속으로 진짜 맛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기 앞에 댐져 있는 불가살이 보이시죠 왜 댐졌냐면 제가 속으로 진짜 불가살이 맛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자고 있는 객관구들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컵 컨텐츠 보이시나요 저기 사이사이에 자고 있는 녀석들 보이세요 자 여기 앞에 진짜 작다 와 제일 작은 거 잡았다 어허리가 고꾸라졌네 미 미 미안해 근데 버려 여기도 있어요 오케이 눌렀죠 지금 뻑큐 손가락 눌렀어요 잠깐만요 돌릴게요 왜냐면 어 뻑큐 먹으라고요 넌 진짜 포위됐다 친구야 넌 진짜 포위됐어 넌 눈치게임 이제 못 외쳐 내가 그래서 잡고 이렇게 어 어 빼낼 거거든 자 가자 어 먹히러 가자 여러분 이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개 락 같죠 제가 지금 봐도 개 락 같애요 왜냐면요 너무 큰 녀석들만 잡았어요 락 같다 토네이도 한 번만 자 보시면은 객관구 잡은 물이 뿌얘졌습니다 이정도 잡고요 자 이 녀석들을 가져가서 바로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하러 가자 아마 근데 내가 요리 당할 거야 너네한테 아삭아삭 객관구 먹어서 나는 락 됐네 어떻게 나는 객관구 이렇게 해서 객관구를 잡아 왔습니다 어 굉장히 민첩한 녀석들이라 어 잡는데 정말 땀이 많이 흘리더라고요 혹시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은 나가서 객관구를 잡으시면 다이어트 효과가 됩니다 는 개소리예요 객관구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 다다다다다 아아 극혐 펀치 제가 물을 담아놨거든요 자 보시면은 역시 등치가 큰 녀석들은 아직 움직여요 너 움직였잖아 너 움직였잖아 지금 죽었니? 자 어차피 근데 얘네들을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도 바닷가에 산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 비브리오페여 폐혈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브리우 폐혈증을 막기 위해서 살짝 데쳐줄게요. 한번 데쳐지러 가자. 너네 다 데줬어. 자 벨브야 열려라. 벨브가 열렸습니다. 잘했어 나의 벨프야 봐야. 그럼 무리끓기 시작합니다. 갯강구를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마리. 자 와우 쉣 잘가. 갯강구 보시면은 새우처럼 모임 말렸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다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 다투어할게요. 천천히 한 마리씩 나와서 뒤져. 지금 보시면은 이 몸에서 이상한 독성분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네. 자 보통 갯강구를 좀 끓여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갯강구의 구역한 냄새를 조금이라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술을 조금만 넣어주면은 잡내가 좀 더 제거되는데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색깔이 변했죠. 얘들이 이제 바다에 있는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먹고 살아요. 동물 사체나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걸 먹는 저는 더 쓰레기에요. 미친 무슨 개소리야? 자 또 이 녀석 안에 있는 독수와 역한 성분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잊어라. 자 여러분 몇 마리는 살짝 데친 후에 볶아서 먹고요. 또 나머지 애들은 이제 그냥 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아 먹는 거는 조금 이제 소금도 치고 간장도 이렇게 막 치고 삶은 거는 그냥 데친 것만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이게 아마 라떼겠지. 이게 뭐야 넘어가자. 자 여러분 어느정도 다 삶아진 것 같습니다. 냄새는 그냥 약간 진짜 거짓말 안하고 약간 그 똥구렁내나요. 미치겠다. 자 얘네를 이제 체반에 걸러주겠습니다. 자 이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어 다행히 뭐 냄새는 안 나요. 소독하고 뭐 약간 소주를 얘네들한테 먹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냄새는 안 납니다. 얘네들을 볶아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안 돼서 냅킨을 깔고 그 위에 수분을 좀 없앤 다음에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없어지자. 그래 착하지. 여러분 겟깡구를 볶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불을 킬게요. 진짜 고마워 나의 베프야.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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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닫았었네 파이어 자 그리고 겟깡구가 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줘야죠. 헌터 빵을 라떼게 만들. 겟깡구 입장! 으으 씹으러. 으으 아직은 그냥 뭐 콩 벌레처럼 타들어가네요. 와 와 와 와 와 기름 배팅다 또 얘네도 와 와 빵빵 빵 빵 빵 터져 빵빵 터져 콩볼레 먹었을 때랑 좀 비슷한 냄새가 나요 얘네도 보시면은 갑박물이지만 차이 지네 와 와 이거 기름 다 닦아 와 이거 엄마한테 이거 10만 되고 체험을 샀잖아야 되겠다 소금 살짝 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갯강구 볶음과 갯강구 데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리발! 하필 또 커도 더럽게 커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는 볶은거구요. 여기 있죠? 얘네는 좀 촉촉하거든요. 그냥 살짝 고금도 안 데친거에요. 봐봐요. 다리 바로 떨어지잖아요. 버려. 제기랄. 자 이 녀석을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마에 땀 보이시나요? 제 이마로 여러분들 얼굴 비치실거에요. 더워서 나는거 아니구요. 식은땀. 그러니까 식개땀. 갯강땀. 리브랄. 갯강구를 먹기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한가지 공략이 더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실줄 알았죠? 아니죠. 저는 약속한거에 대해서는 꼭 지키는 성격이라서요. 뭐뭐하고 갯강구를 먹기로 했죠? 자 그 뭐뭐가 뭘까요? 바로 면도입니다. 면도. cg철이 아닙니다. 다 먹고 나머지 한쪽도 밀도록 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거의 뭐 아수염백작이죠. 자 여러분 제가 수염을 좀 기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기 인중이 겁나 길어요. 여기 거의 손가락 두마디에요 인중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염을 길러서 이거를 보완한거가 커버친거였죠. 아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는 아마 수염이 또 있을거에요. 자 그거 왜 그러냐면요. 수염이 잘한게 아니라 그전에 수염이 있을때 찍어놨던거를 이제 올리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이제 수염 없는 모습은 이 영상이 끝일거에요. 계속 수염을 또 기를거니깐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 드디어 올것이 왔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그래도 10만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갯강 하트. 자 여러분. 너 좀 넘어가자. 자 여러분 먹어볼게요. 하하하하 와 이때까지 먹었던것 중에 제일 떨리네요. 진짜. 아 새끼 살발하네. 자 먹어볼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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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지금 보이시나요. 잘 안보이시죠. 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와. 와 지금 닭살 돋은거 보이세요. 와. 하하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와. 와 땀 더 흐르네. 땀 그냥 지금 물이에요. 여기 이마 짜면은 생수 1.5리터는 안나와요. 구라에요. 근데 진짜 미치겠는게 뭐냐면 지금. 볶음 먹었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대친거 먹어야 돼요. 대. 대. 진짜 조금 대친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얘는. 당장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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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아니 먹어야지. 헌더팡 이 새끼야. 먹어야지. 아니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개간거 먹는거 원하시고. 이게 몇달만에 10만이란 숫자가 쉽냐고. 어. 그거에 대해 보답해 드려야지. 지금 수염 한쪽도 밀고. 어. 잠시만요. 어. 이거 어울리네. 아. 아. 미치겠다. 이거 머리 땀으로 다 젖은거 보이세요. 잘생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머리 젖고 이러면 좀 섹시하던데. 난 지금 개간거 들고 뭐하는 것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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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간거가 좀 컸으면은. 뺨 진짜 좀 있는 힘껏 젖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객강구를 뭐. 아 맞다 맞다 맞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염을 다 밀었습니다. 자 보세요. 뭔가 그죠? 뭔가 밋밋하죠? 인증이 왜냐면 손가락 두 마디라서 그래요. 예. 윗입술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게 거의 오랑우탄 수준이에요. 거의 미친 오랑우탄. 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객강구를 먹어봤으면. 아니 아니. 쳐뱉어봤습니다. 우선 정말 못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도저히 삼킬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있거든요. 포큐 먹으라고 포큐. 이십만 공약해야죠. 하는데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십만 공약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텐션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활기찬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염이시여. 수염 이제 기를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주황후 추억요오오오오옹 백강구 뺨사대기 좀 맞지 뺨사대기 뺨사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